아이 여기를 늙기가 힘든데 닉닉마 딜겜 배장중이야 설마 100점 떨어.. 1000점 떨어트렸네 1000점 100점 폐작이 왜 이렇게 많은겨요? 폐작이 왜 이렇게 많아요? 심해 탐험? 폐작 보통 그냥 양악할라고? 아니면 저 뭐야 뭐 bj나 스트리머 만날라고? 심해? 그거 두개밖에 없잖아 아니면 사실 버스 탔는데 실력인데 폐작인 것처럼 돈주고 했다든지 대리 친구고 해줬다든지 내가 하는데 못하니까 괜히 폐작인 것처럼 폐작업 이제 1000점 떨어지는 금방에 죽니 멘탈 worse 함께 가자잉 안 돼 부셔 안 돼 부셔 퀘어 여기 파괴된다 여기 파괴됐다 지금이다 안죽었어? 이걸 죽었어야 되는데 이걸 안죽었어 어디갔어? 자리야 어디갔어? 딸피였는데 어디갔어? 이걸 죽었어야 되는데 자리야 어디갔어? 이게 안죽어서 3킬이 안됐네 실패다 실패 어우 뭐야 깜짝이야 방금 궁머냐고? 자리야 한테 터트릴라고 바로 내 멜로 빨리 갈래 안돼요! 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살려야합니다 메르시님 저 살려주세요 지금 살려주세요 이번에 죽는 애들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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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라인만 죽어서도 완벽하게 내는 것인데 의도 온다잉 뭐야 의도야? 잡아야 돼 안 돼요! 덫! 덫이야 덫! 저기! 저기 저기! 아직도 안 죽였어 솔져 눈까지 썼습니다 흘리겠는데요? 노! 노! 궁도 안 죽고 나도 안 죽고 너무 마음이 급했네요 아리아나 둘 중에 하나는 죽여야 돼 제발 저 위에 저 위에 넘나 급했다 나는 넘나 급했다 나는 나이스 궁은 뽑았다 그래 망치는 뽑았네 망치는 야 이대로 가면 돼 이대로 3킬이 장만 안 나오면 돼 근데 거점킬이 아니라서 어딨지? 나이스 엄마 엄마 딱 맞네요 메르시 잘하고 있어 생존력 좋잖아 어디야 이래 엄마 뒤에 뒤에 바위스 parad Falls 아이고 아이고 사냥 은밀하게 거칠렀습니다 위주로 진지 아... 저기 사필 원숭이가 와서 방독에 다 튕김 야, 궁 한번 썩고 바꾸자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갔어 레미용이였는데 엄마 원숭이팀 방금 부쳐 아이고 오오오오 나이스 여기 발사용? 메르시 잘하네 잘해요 잘해 야 메르시 4인공 아니냐 이거 설마 아니야 4인 부활이 되게 활약해 아이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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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 어떻게 알았지? 하아이 큰일인데 봤나봐 안올줄 알았는데 저기로 갈줄 알았는데 내궁 넌 당해졌다 돌격해 준비 준비 다다다다다 그렇지 야야 비벼 비벼야돼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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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일저 소일저 위도 위도 화물 막은겨 막은거죠? 3점 양대 2 공수 변형 저개가 뜰을 수 있나?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황홀 사내받십시오 혼자 말하면 뭐하냐고 그냥 마음속으로 외쳐봤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 메르치게 잘해 어 메르치게 잘했어 잠깐만 일까면 딜이 좀 약하거든 내가 라인 신출지로는 불쌍 뜨겁시다 공격시작까지 30초 스승님의 갑주를 반드시 되찾겠다 유 헤버 탑뷰 포 오프치 라인 나우 온 트위치 앤드 유어 골드 골드인데 왜 이렇게 많이 보냐고? 이렇게 영어로 길게 얘기해 이 녀석이 I don't know 오케이? 슬로 저기 슬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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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 베드룸 베드룸 디스 베드룸 코리안 베드룸 오케이? 아 따가워 씨 뭐야 따잇잇 어? 따잇잇 날라오는거 장난하다 방패 그냥 터질게 갓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그 옆 일로와 이 녀석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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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일로와 나 아직 있어 일로와 일로와 원숭이녀석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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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안차려 정신 안차려 가자 먹었다 아 여기 안이네 일로와 벨 아 시메트라 피가 없네요 어? 노시루루루메 매겟 아 적에게 순간이동기가 있는게 분명해요 순간이동기가 벌써 나옴? 아 가자 얘들아 못들었네 당연히 쫓는거 아닙니까? 두명이냐 두갠데 내 뒤로와라 여기 정크랩 일로수기 미쳤어 미쳤어 아따 뭐야 이거 야 좀 강하게 때려봐 애들이 막 드리대잖아 이거 강하게 때려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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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란 말이야 강하게 가자 가자 폭탄이여 폭탄 오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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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거 안되겠 이거 못둘겠네 자라매 이거 이거 순간이동도 있고 위험한데 아우 야 정크랩 좀 잡아봐 저거 저거 좀 잡아라 아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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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가자 아아 아 아 어이 씨 안움직여 왜 와 이거 다섯개다 쓱노구 장난 아니네 이거 아우 씨 나 피없어요 나 피없어요 삐쳤어 루시오? 아무리 그래도 루시오 안움직여 다섯개 맞으니까 안움직이랴 딜이 몰달라야 내가 딜을 했어요 계속 딜이 안나와 이거 지금 이걸 못들어 어이 씨 아 다행이네 빗맞아 죽이라고 아니 정크랩이 저렇게 날뛰는데 죽여 저거 아 내가 아까 덫을 밟았나? 아 그래서 알아듣는건가? 정크랩 저 아직도 있네 저거 땀드와이 씨 난리났다 이게 네초야 18초 가야돼 이거 아 아 이건 못뿌네 하지만 경기는 졌지만 3킬 아까 팠지 아까 우리 수비할때 그걸 할만해 그걸 할만해 제발.. 제발 염 제발 염 요스 역시 던크렛이다 저것도 원래 하나 먹는건데 힐리 잘했는데 힐리 잘하네 군형님 축하드립니다 뭐야 뭐야이거 광고인가 이야 트위치에서 핵도 파네이 네이시네 네이시워치인가 역시 다음부터는 파찌 안해야지 이거 힘들다 힘들어 다음부터 3파찌합시다 그래 하늘에 힐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